5, 4, 3, 2, 1 숙보, 미우새, 배성재, 미운, 남의 새끼로 합류 독특한 루틴 공개, 눈길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미우새, 배성재, 미운, 남의 새끼로 합류 독특한 루틴 공개, 눈길이었습니다. 어제 미운 우리 새끼 예능에 제가 출연하면서 기사가 좀 났습니다. 축구미남이라고 나왔습니다. 축구의 미친 남자. 그래서 축구미남답게 독특한 루틴이라면 하루 종일 축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루틴이었어요. 사실 사는 모습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저도 미우새 출연 제의를 받고 제작진한테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는 진짜 집에서 보여드릴 게 없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보고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스포츠는 오전 타이밍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프라임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전은 거의 그걸로 쭉 보고 축구 중계가 있으면 축구 중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재미가 없죠. 그냥 인터넷 보고 영상 보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축구 게임 돌려놓고 하루 종일 그냥 축구 게임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축구의 미친 남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하다보다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고하망아리 가지고 중계 연습하고. 근데 고하망아리 쓰면은 정말 좋아요. 제가 고하망아리를 알게 된 게 베텐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된 게 언제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제 커리어에 너무나 중요한 아이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많이 안 본다 그러면 또 프로그램에는 손해니까 아무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2049 시청률 잘 나왔다고 또 재학진이 연락도 왔고 그렇습니다. 입요강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입요강은요 고하망아리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올림픽 때 예전 단복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을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에게 일침 받고 액댐하며 시작하는 날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날입니다. 정용국 씨에게 고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오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287님 베리가 2년 전에 카타르 갔다 온 이후로 요요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몸무게가 파워 FM 주파수까지는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미우새 보이게 하시는 거군요 카타르 갔다 온 다음에도 좀 월드컵 때 월드컵 갔다 와서 좀 쪘었는데 이번에 아시안컵 갔다 와서도 좀 요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외 갔다 오면 거의 이제 한번 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뭔가를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중계하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아시안컵 때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셨듯이 중계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775님 와 어제 신랑이랑 다투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베리의 미우새 고기 먹방에서 둘이 빵 터져서 화해했어요 제 덕분에 화해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고기 먹방이 뭐가 빵 터진 게 있나 고기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최문주님 게임에 미친 사람 쓰려다가 갑자기 포스트잇으로 일하는 장면으로 전환돼서 55소리 나왔어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쉬었다가 공부하다가 쉬었다가 축구게임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실 공부해요 꼭 현실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모니터도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고만 보내주시고요 미우새 관련 문자는 2853님 산책하다가 외가리를 만났습니다 작은 강이라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이 행운을 전달하고 싶어요 외가리가 사냥주인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황새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새들을 보면 길 걷다가도 멈춰서 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얘가 언제 삑하고 사냥하나 그 타이밍을 보고 싶습니다 요즘 근데 청계천 아니면 도림천 안양천 이런 데 가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김지윤님 포항스틸러스에서 4년 광주FC에서 3년을 근무하고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입니다 1대1로 축구레슨도 받은 적 있고 올 초에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고 나니 새삼 선수들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K리그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영양사님으로 K리그 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요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축구 취미로 하시는 건 좋은데 방향전환 이런 거를 좀 세게 하셨나 보네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면 괜찮으실지 재활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6379님 오늘 어렵다는 싸이콘서트 티켓팅이 성공했어요 수차례 튕김 끝에 플로어로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플로어가 최고죠 5879님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더웠네요 성재형은 여름나는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불가동이죠 그리고 살을 빼면 확실히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체감온도가 프리소론이었습니다 인생의 앞날은 시커멓고 깜깜한데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은 불라방처럼 컬러풀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평범한 옷을 입고 왔네요 오늘도 근데 눈이 너무 시려요 흰색을 입고 왔어요 아예 이런 색이거나 아예 화려하거나 이런 색을 많이 입고 저는 회색은 일단 몸에 잘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스님을 오열할 수가 있어서 스님 느낌이 있는 회색은 아예 없고 반사판이에요 네 저는 네이비 컬러도 없고 블랙 정도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화려해야 돼요 그렇죠 침착맨처럼 아무거나 주워 입는 게 아니라 나름 컬러 조합을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거죠? 그렇죠 악질대본이네요 그렇죠? 두 명을 보내는 거죠? 그러네 침착맨까지 같이 갔네요 어쨌든 신경 써서 컬러를 맞추고 오는 게 정영국씨 스타일입니다 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남자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DP된 거 위아래 상하이 그대로 갖고 오는 거 그렇죠 깔끔하죠 돈으로 처리한 스타일 8080님 땡무 위키를 보니까 정영국 형님과 배우 이태곤씨가 동창이라던데 진짜인가요? 두 분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동창입니다 친구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요 지인? 지인?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다녔는데 이태곤씨는 잘 나갔었고 동기동창 네 그분은 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얘기하면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인이 어디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동갑 동기 동창? 그냥 뭐 같은 학교 나왔네 같이 서울 살아요 음지와 양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때 아마 이태곤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헬스부를 해가지고 몸이 되게 좋아서 남자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 정도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우러러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낚시꾼과 문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네 알아도 모르는 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같은 방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참 악질적이네요 그렇죠? 말을 한 마디도 안 해봤을걸요? 음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했으면 아마 한 마디 정도 했을 겁니다 아하 비켜 이 정도 그렇죠 늘 듣보셨군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기본이죠 듣보는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머리 있었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있었죠 네 고등학생인데 0921님 필리핀 전문가가 되셨는데 카지노2 자문이나 작가로 참여 요청하면 오면 하실 건가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거 보냈을까요? 시청자분 아니신가요? 그냥 필리핀만 듣고 그냥 막 연결해서 능욕하는 거예요 솔직히 필리핀 전문가는 맞죠 아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아 6379님 용박형님 뭐야 이건 또 용박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더운 필리핀에 계실 때 머리가 뜨겁진 않으셨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나는 뭐 가운데 서 있어 그냥 길거리에 모자도 쓰고 그 내리도 입고 이래요 최대한 이제 더위를 피하려고 모든 인간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봇대도 아니고 무슨 온도계야? 어 예전에 한번 수영장 갔을 때 네 모자 벗고 있다가 머리에서 허물 벗겨진 적이 있어가지고 벗겨집니다 확실히 살도 이제 태닝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해수욕장 가면 벗겨지잖아요 두피도 벗겨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옹박을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하시면 또 살았을 때 부르세요 용박형님 9624님 점이랑 비립종 여러 개 레이저로 제거했는데 엄청 욱신거리네요 용국 오빠는 눈을 어떻게 공사하신 건가요? 점 뺀 것도 진짜 아픈데 눈은 더 아프겠죠?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인가요? 내용이 일할 속이 없어 선을 너무 넘네 오늘 저 예전에 비립종 한 번 제거하러 갔다가 한 번 했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했더니 없어졌고요 쌍수는 마취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 정도입니다 풀리지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별로 통증이 없었어요 일단 뭐 별력이 다 나오네요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진짜 의아할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가 누군데 아무거나 막 물어보지 아무거나 무리하게 막 물어보지 상관없습니다 다 물어보세요 휘부과야 여기가 정우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됐는데 설마 정영국님이 코미디전망대 그분인가요? 너무 반가워요 코미디전망대는 김학래 선배님 나왔을 때 정도 아닌가요? 코믹을 얘기하는 거겠죠? 코미디전망대는 저도 어릴 때 보고 전화했더라도 코미디전망대 저는 나온 적이 없는데 코미디전망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급은 아니고요 저도 봤습니다 김학래 선배님은 중국집 하시지 않았나요? 아직도 하시나요? 아직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여러 번 갔어요 너무 맛집이어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코미디전망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형은 등대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전망대가 아니고 등대다? 네 막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윤국의 연애학 개론 회식자리에서 종종 팀장님께서 흑기사를 해주시길래 저를 좋아하시나 싶었는데요 흑기사 해줬으니 김대리가 집까지 태워줘 매번 이러시는 거 있죠 저를 정말 대리기사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감을 품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을 왕창 먹고 팀장님한테 집까지 좀 태워달라고 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여자분한테? 태워달라고 근데 이게 사연자분이 태워주는 거랑 나중에 사연자분이 술을 드시고 이 팀장님한테 태워달라고 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차 안에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쉬운 일인데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흑기사 해주는 게 불쌍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쓰러워서 그리고 말 그대로 호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호감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김지윤님도 팀장님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김지윤씨는 있죠 서로 약간씩 있는 거예요? 네 살짝살짝 있는데 남자 성격상 많이 안 들이대는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으로만 보면 김지윤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쪽이 약간 주도권이 있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팀장님이 이렇게 약간 걱정을 한다든가 좀 신중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유부남인가? 그러면 약간 신중해지거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보통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연애의 가장 기본 공식은 모르면 물어보자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 왜 흑기사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이지만 어쨌든 약간은 돌려서 물어보는 느낌인 거죠? 네 술 취한 느낌을 연기하실 때는 항상 거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고춧가루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셀프체크를 좀 하고 네 화장실 갔다 오셔서 머리도 한번 싹 넘겨주시고 최대한 예쁘게 해야지 옆에 막 빈대떡 붙어있고 이러면 잘못됐거든 빈대떡 왜 붙어있어요? 하도 막 먹어서 빈대떡 가루 그러니까 그 느낌을 한번 물어보시면 그걸 이제 둘이 있을 때 차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약간 진심어린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싫은 사람한테 흑기사를 해주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계속해 주신다 호감이 좀 있죠 근데 호감이 있는데 왜 안 다가오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게 저쪽은 흑기사 나는 대리기사 이런 진짜 그냥 업무 분업을 한 느낌일 리는 없고 그렇죠 흑기사를 계속해 준다는 것은 팀장님도 김지윤님한테 마음이 좀 있는 건데 김지윤님도 지금 팀장님이 싫지 않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진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뉘앙스만 던져놓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안 들어오는 남자들도 꽤 있거든요 험담을 들었다든가 제가 주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진행되는 뉘앙스를 던져보시는 게 저 어떠신데 제가 어떤 느낌인데 이렇게 흑기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만 물어봐도 무슨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걱정 고민으로 잠 못 자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느낌이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유부남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오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뉘앙스도 이렇게 되는 뉘앙스고 운전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가는 기간이 5분 10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갖고 유추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팀장님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머뭇거리는 거다 27살 52살 항상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지은님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에서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고백당할 얼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 관계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난 이 사람은 좋은데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셔야지 속이 후련하죠 고백을 멈추는 그런 느낌 네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좋은 동료를 지내자고 해버린다 그냥 귀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리기사상이라고 여자 얼굴 대리기사상이라고요 특기운전 자 qwer 고민중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코너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수준의 고민상담 여러분 함께 하실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우새 먹방을 잘 봤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가장 기억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곱창집을 안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제작진이랑 곱창집 갈 줄 알았다 가려고 했는데 동선이 뭔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쉽게 됐지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 번 갈 거니까 형제 씨가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먹습니다 미우새 제작진이랑 얘기하는데 그쪽이 빵 터진 포인트가 뭐냐 배성재 세트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 저희 포스기에 있습니다 배성재 세트가 아예 있어 그냥 포스기에 박아놨어요? 콜라 사이다 이런 것처럼 누르는 게 있다고 배성재 세트가 그냥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곱창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 양이 많은 사이즈 전 메뉴 전 메뉴 주문 갑니다 자 0580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알고 지낸 친구가 다음 달 전세 만기된 집에 보증금을 줄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 왔어요 마침 제가 곧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돈을 딱 두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친구에게 빌려줘도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친구랑 돈 거래하고 싶진 않은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사정을 하니 모른 척하기 힘듭니다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 빌려주기 싫으네요 그렇죠? 일단 싫다는 느낌은 강하게 느껴져요 뭐라고 핑계되냐 만기되는 적금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저것 내가 어디에 써야겠다는 계획도 잡으신 것 같은데 항상 돈이라는 건 목돈이 들어오면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친구랑 돈 거래하고 싶진 않는데 라는 말은 항상 빌려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돈 거래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급하다 보니까 사연에서 두 달 정도 있다가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두 달 안에 세입자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 같으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적금에 만기되는 액수가 친구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반 정도만 빌려주자 3,000이면 1,500 2,000이면 1,000 이 정도만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좀 수용 가능하지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채워라 네 던져주면 알아서 다 채웁니다 채권자를 더 늘려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해줄게 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부탁을 한 번 했을 거고 이 친구가 이분한테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 돈은 항상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확증을 하셨으니까 내가 주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만 딱 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면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돈을 잘 빌려주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입금합니다 오 네 그래서 누가 늦게 빌려주면 짜증나 전화해서 빨리빨리 줘야지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제일 싫은 게 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상관이야 지금 네가 빌려주든지 말든지 안 빌려주는 사람의 꼴을 계기를 합니다 고평 4,000만 땡겨줘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4,000이 일단 없습니다 지금 4,000이 어디서 제가 잘 빌려주고 잘 빌리고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 빌려본 사람이 또 잘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일단 좀 궁금한 게 만기 되는 적금이 있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 걸까요? 친구가 어떻게 알고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이건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딱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할 텐데 딱 생각해봤더니 아 만기랑 딱 끝나네 이게 내용이 빌려줘야 될 것 같네 친구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친한 것 같습니다 착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친구는 그냥 던진 건데 본인이 아 내가 마침부터 만기 되는 게 있고 이걸 빌려주면 두 달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친구는 어쨌든 사장을 엄청 챙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기가 됐다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내 적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줄까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오히려 약간 더 어려운 것처럼 이자 달라는 얘기죠 내 적금에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자는 받아야 돼요? 두 달? 받아야죠 그런데 이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지 그래요 이 친구는 원래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두 달만 쓰고 줄게 이자는 이렇게 줄게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빌려줄까 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자 얘기를 아예 안 했다? 저 같으면 안 빌려줍니다 너무 그냥 쉽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증금을 메우는 규모의 돈이면 이게 이자를 채용증 쓰고 법정이자 비슷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 합법이죠 친구다 보니까 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항상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알아서 챙겨주기 마련인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하거든요 내가 물어보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2천만 원 빌려줄 건데 이자 얼마 줄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출인 것처럼 내 적금에서 뺏어줄게 그런데 은행 이자가 한 10% 되더라고 10%요? 네 연 10% 연 12%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알아서 내가 챙겨줄게 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아니고 내 돈을 갖고 있다 그럼 이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왕 빌려줄 거면 하루도 뭐가 생겨야지 내가 꼬박꼬박 부은 돈인데 이것이 어둠의 금융 전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연체이자도 받자 이게 세거든 연체이자를 받아야 돼요 친구라서 빌려주는 분위기였는데 왜 점점 전문가 쪽으로 가요 이자가 있어야 빌려주는 맛도 나는 거고 솔직히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할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채 민수 두 배 정도로 가니까 연체이자 가시면 됩니다 2801님 성별 미상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새로 발령받아온 선생님 얼굴을 얼마 전에 처음 뵀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귄 CC 상대였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국님이라면 다른 선생님들처럼 처음 본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실까요 아니면 쿨하게 사귀었던 걸 숨기지 않나요 남자분 같습니까 여자분 같습니까 남자분 같은 느낌이네요 남자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대학교 2학년 때 사귀었다 CC로 정말 잠깐 사귀었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여자분이 인기가 많았던 분이라면 그렇죠 모르고 있는데 혼자 고민하는 거 아니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채팅창으로 걔 너 기억 못해라고 하신 분 있고 내가 헤어스타일도 많이 변했을 거고 체구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억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가면 이거는 옛날 추억이 같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둘이 얘기해라 인사하는 거죠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랑 나랑 그랬잖아 아저씨 누구세요 손 많이 넘으셨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대학교 나왔죠 나왔어요 저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다 아는 것처럼 내 비밀을 폭로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그때 풋풋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느낌으로 어떻게 이 학교로 왔네 이렇게 가는 거죠 조용히 교무실 자리로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겠죠 오빠 얼굴 많이 달라졌네 돌려서 얘기한 거니까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많이 좋아졌고 그렇구나 사람 됐네 이분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지금 보는 느낌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나 기억나? 그때 살찌기 전 모습 기억 안 나나? 머리 좀 있었을 때 사진 보여줘야죠 지금 머리 다 나갔는데 그때 나잖아 머리 많이 잘못됐네 오빠 재밌다 이런 인연이 예전에는 설렜는데 지금은 재밌다 지금 오빠가 진짜 많이 재밌다 역시 오빠 옛날부터 재밌었어 그렇죠 이렇게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옛날 추억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둘 다 솔로인 것 같습니다 아 솔로예요? 느낌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네요 유부녀가 돼서 왔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유부녀로 왔으면 사연을 안 보냈어요 그렇죠 그냥 지내는 거야 자체 짬 시켰죠 알아서 지내는 거고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갈 길 가는 건데 거기도 싱글이고 나도 싱글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쪽은 싱글인데 솔로는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안 물어봤지 또 그리고 이제 나를 기억하면 다시 사귀어야 되나? 혼자 망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찾았을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를 들이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 지금 이제 추억놀이 비밀 계정 뒤지고 싸이 뒤지고 뭐라도 기억을 할 만한 걸 갖고 와야 아 맞아 이랬었어 그런데 너무 짧게 사귀었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사귀었다고 기억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증거물을 들이대야죠 이거 봐 사귀었잖아 아 진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둘이 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알게 되면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CC였다 이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숨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튼 차양의 이미 남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보낸 것 같다 SNS 털었죠 벌써 싹 털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싱글이기도 하고 솔로인 것 같은데 다시 연애할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확인해봐야죠 그래요 자 2801님께 용국이의 1침 여자분이 그때 그 얼굴이면 다시 고백하자 거기도 세월에 맞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 입장을 한번 대변해 드렸습니다 자 조오수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계절별 월별 여행지를 동창들이 모인 땡톡방에 자주 추천해요 그랬더니 얼마 전 동창들이 12인승 차를 렌트하더니 저보고 가이드 겸 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여행지에 빠삭한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동창들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수님께 용국이의 1침 동창들 기분 상하지 않게 내가 운전하자 제일 낫잖아 이게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2명 있는데 그렇죠 이게 낫지 자꾸 잔말이 쓰다 보니까 힘들지 대신에 그러면 여행비를 좀 면제받는다거나 그것도 주면 받겠는데 느낌 자체가 이미 다 지명을 했어요 제가 하는 걸로 제가 기사하고 가이드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한 거지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사람 자리는 딱 나이야 뭐 메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운전대 잡아야지 뭐 기분 얼마나 안 상하겠어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항상 이제 모난 놀이 정맞듯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다 대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입니다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따로 기사비를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 대참사 여기 전문가 많은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거 잘한다고 했을 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일만 많아집니다 맞아요 이분이 이제 신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오수님은 오늘부터 이제 조기사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름부터가 조수 조수네 조수예요 12인승 친구들의 조수가 될 운명입니다 타고났네 조수석 말고 조수 기분 안 상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자 친한 친구니까 자 구지은님 여자분입니다 여기저기 결혼 소식으로 주말마다 결혼식 다니기 바쁜데요 남친이 저희는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결혼식을 할 건데 굳이 지인들 결혼식을 일일이 찾아가서 축의금 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하네요 그래도 제 지인들이니까 제 결혼식과는 상관없이 가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누구 생각이 옳은가요 이게 그냥 정해진 것처럼 내가 예식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이런 데를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상가집을 가게 되면 안에 들어가진 않아도 앞에 와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진짜 가장 바쁠 때가 본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텐데 이 여자분의 말도 맞고 저는 이 남자분의 말도 맞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 못해도 돈이 오면 사람이 온 걸로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30만 원 왔으면 진짜 왔다 간 거지 이건 돈 많아서 사람이 안 왔어 사람 안 와도 돼요 사람 안 와도 돼요 대회 있어도 돼요 나중에 딱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시간 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돈만 먼저 가면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친 얘기는 작은 결혼식 하니까 추의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이긴 텐데 서로 뭐 걱정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추의금을 다 회수한다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제가 지금까지 추의금 낸 게 얼마예요 성재 씨 낸 게 얼마예요 그래도 안 할 거잖아 미국에서 봤더니 거의 확정했던데 뭘 확정해 뭘 확정이야 확정 방송 아니야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재 씨가 낸 돈이 얼마겠어 지금까지 억이 넘을 텐데 이렇게 내가 준 거를 그대로 받는 사회적 이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다 계산하시면 안 되고 저 형은 대손 충당금 쌓아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아까워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그 정도의 마무리를 지는 게 낫다 대국민 비혼 선언이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빠리올림픽 공부하고 아무튼 추의금 너무 계산하면 피곤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죠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다 보니까 뭐 갈 건 가시고 정말 안 치나면 안 가도 됩니다 너무 신경 안 받았으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지은 님께 용국이의 일침 결혼식을 작게 하는 거 보니까 재혼인가? 아니 작게 할 이유가 없잖아 요즘은 노웨딩도 하고 스몰웨딩도 하고 그런 거죠 이유가 있을 거야 본 게가 있습니다 1723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또 숨기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 없을 때 금액을 확인하니 2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10년 전에도 한 번 걸려서 그 돈으로 제가 소파를 사버렸는데 이 돈을 대체 어디에 다 써버리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액수에도 눈 감아주는 게 맞나요? 용국 님 주변 유부남 친구들도 비상금이 있나요? 유부남 친구들은 있는데 비상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200만 원을 모은 거를 갖다가 소파를 샀다 이건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건 안 돼 10년 동안 200 모은 거예요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200 모은 거야 설마 진짜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모았는데 1년에 20씩 모은 거야 10년에 1년에 20을 모은 거라고요? 너무 티끌 모아 태산인데 아니면 1년에 많이 모아 25? 1년에 20이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모은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인 거 1년에 한 번씩 썼겠죠 그래서 200밖에 안 남은 거겠죠 성공을 몇 번 한 거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족을 위해 썼어 라고 얘기하면 남자분이 그냥 넘어갔다? 진짜 착한 남편분 만난 겁니다 요즘 남자들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비상금에 손대는 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들 용돈이 기사를 봤더니 평균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30만 원을 쓰고 쓰고 내가 다 아껴가지고 2만 원 남은 거야 그거를 모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건드린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신 분이 요즘은 솔직히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비상금 건드리고 그리고 비상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내가 이 돈 쓸 거야 이게 요즘 시대가 진짜 많이 전해서 요거만 눈감아줘도 정말 착한 와이프 정말 남자를 생각하는 와이프로 갈 수가 있는데 진짜 건드리고 내가 다 산다? 완전 비호감됩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코빨간 매칭기님 형이 번다고 형돈인 줄 알아? 라고 하셨는데 이번 결혼했구나 얼마 전에 해가지고 지금 유부남이라서 광분화한 것 같아요 저 이 친구 아는데 얘도 이제 결혼하더니 현실을 안 해요 그치? 솔직히 내가 번다가 내 돈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쥐꼬리만큼 내가 해놨잖아 유부남의 일갈 형이 뭐라라라고 쓰고 있고 이게 돈을 쓰지 않아도 비상금 걸린 경험이 있나 보네 다 걸렸죠 그런데 참 슬픕니다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항상 확인을 할 텐데 그거를 님이 앞으로 쓸 계획을 와이프가 잡아놨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일할 맛 안 나죠 그렇죠 내가 ATM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냥 한 번 던져보세요 오빠 그 200만 원 뭐 했을 거야? 이렇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냥 어 그럼 더 못 써 알고 있었구나 더 못 쓴다고 그러면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놀겠습니까? 뭘 사겠어? 집에 갖고 오지도 못해 와이프가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던져만 보시고 그거에 대한 사용처를 나 이렇게 이렇게 쓸 거야 라고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성재씨 결혼 안 한 건가요? 도무지로 솔직히 민감하잖아 슬프네요 비상은 보통 어디다 숨겨야 되나요? 안 걸릴려면 이게 뭐 변기 뒤쪽 뭐 구두 속 뭐 신발장 이런 거는 너무 쉽게 걸리고 제 친구는 다른 친구의 계좌를 쓰던데 진짜로 아 서로 품앗이 하는구나 서로 계좌 빌려주기 결혼한 친구가 있었고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 안 한 친구 있죠 그 친구의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차명 계좌 네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쓰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어 친구가 스위스 은행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도 그 카드만 만지작거려도 애가 웃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피로를 날려주는 게 나만의 비상금이다 대포친구 대포친구예요 진짜 서로 품앗이 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가 있는데 남편한테는 전 재산이야 슬프잖아 트티창이 이게 삶이냐라고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딴 게 지상파냐고 하신 분이고요 현실 고증방송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와이프분이 남편을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던져만 보고 모으느라 고생했네 오빠 귀엽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이거 TV 갈자 하는 순간 집 나갑니다 집 나가요 진짜 남자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보고 누가 결혼하냐 결혼 역 바이럴이라고 하신 분이 그래도 하잖아 비혼 바이럴이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정말 슬픈 건 이 200만 원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못 써 너무 떨어 만 원도 못 씁니다 벌벌 떠는 거죠 만 원 써잖아 만 원 다시 채워놔 이게 유부남들이 이렇다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씁쓸하네요 제트인처럼 왜 이렇게 공감톡이 많을까요 여러분 여자친구 없잖아요 왜 그래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걸 왜 공감하고 있는 거야 이론 머스크들 네 이론 머스크들 네 맞습니다 자 3636님 비상금은 건들지 말자 이지호님 비상금 손 내는 건 안 돼요 절박하게 거의 유부남들의 일갈과 비명이 들러옵니다 네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제텐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고민 사연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그리고 문자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비상금이 비참한 상여금의 약자였냐 하십니다 하하하하 말 된다 그러니까요 비참한 상여금 결혼도 안 했는데 사연에 몰입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 안 계셔도 돼요 그렇죠 남의 일입니다 네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이미 슬픈 사랑 하하하하 자 여러분 내일은 또 중국전 A매치 중계 이번에는 SBS가 아닌 다른 채널입니다 잘 찾아다니시고요 배성제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